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며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신실장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진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